새로운 음악 트렌드에 따라 보다 폭넓은 음악을 소개하는 엠카운트다운의 새로운 코너 음악에 로그인하다 로그엠 두 번째 주인공 신기념 프로젝트 그룹 셀럽방 SNS에서 크게 히트한 TDC 영상에서 모티브를 얻어 탄생 평균 연령 37.6세 경력 고학 100년 개그음원 올스타팀이 걸그룹으로 뭉쳤다 방송 출연 단 한 번 만에 뮤직비디오 조회수 100만 돌파 실시간 검색어 1위 등급 SNS 스타로 떠오른 그녀들 정식 음원까지 출시했다 가요계 이슈 메이커 셀럽파이브의 스페셜 스테이지가 지금 펼쳐진다 헤어 헤어 케이트 리 Grey 셀럽은 뉴욕에서 스티클 쏜다구요 뉴욕집은 호화별장 수영장도 달려있대 셀럽파이브 우리 홈라운 반전세인 사천에 육신 한 번 노려보자 신데렐라걸스 Do you wanna hang up on? 반지 안해도 살았대 Do you wanna 영인이지? 붉은 위로가 신데렐라걸스 Do you wanna walk only? 처음 선발했어 온 어때? Do you wanna get in touch? 어머머, 선발하고 어페이 오케잇 어페이 오케잇 처음 봐봐봐, 진짠하니깽 이거 봐봐, 제 택기 있어 봐봐 맞지? 맞지? 날씨가 trê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